엠버터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의 영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단체 군무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프터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단체 군무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멋있지 않나요? 솜사청 선물 받아서 맛있게 와 멤버들 주러 갑니다 기다려 출발 서버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 너네버터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 러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 써화로 작업해 보세요 댄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 너버스쿨 뮤직비디오 촬영연장 아프지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저희의 군무 촬영 세트장입니다. 저희가 단체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맞춰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안무 아시죠?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따로 있어서 멤버를 설명해서 처음 지금 맞추고 있는데 요즘에 외로워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월 17일 6시에 공개된 엑소스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